34번 빈칸 추론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이라는 것은 리포트는 이지의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뭐로 언급된다 능력은 지적인 컴피턴스 영양 능력이죠 지적역량 지적능력으로 언급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하지 모든 것들이 반영하기를 원해 모든 것들이 반영하는 걸 원해 자 데이도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뭘 반영하는 거야? 뭘 나타내는 거야? How 얼마나 그들이 똑똑한지 잠깐 체크 좀 해야겠네 여기에서 보면 이 스마트 있죠 스마트가 이거죠 인텔렉철이란 말이야 얼마나 똑똑한지를 반영해주는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얼마나 똑똑한지를 반영해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모든 게 자 거기서 writing, getting, writing, saying 나와있네요 동명사입니다 writing 자 쓰는 거야 브릴런트, legal, brief 법 보고서 같은 거야 짧은 보고서겠지 아주 뛰어난 찬란한 법 보고서 쓰는 것 그 다음 얻는 거 가장 높은 점수 시험에서 그리고 쓰는 거 우아한 컴퓨터 코드 elegant, 우아한 거야 그리고 말하는 거 something 어떤 걸 말하는 건데 exceptionally 아주 뛰어나게 그렇죠? 원래 예외적으로 뜻이니까 뛰어나게 현명하거나 아니면 witty, 재치 있게 재치 있는 걸 말하는 거야 thingbody1 형용사 뒤에서 수식, 호치수식이죠 현명하거나 재치 있는 걸 말하는 것 어디에서? 대화해서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everything, 그들이 하는 어떤 것이 그들이 얼마나 스마트한지를 알려주는 예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you could also, 너는 또한 정의를 할 수 있어 능력을, in terms of, 뭐뭇의 관점에서 특정한 기술이나 재능의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너의 능력을 뭐 같은 거냐 뭐 같은 거냐면 얼마나 네가 잘 피아노 연주를 하는지 그 다음에 언어를 배울 수 있는지 아니면 테니스 공 서브를 달라는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지적 능력이었고 여기는 뭐야 특정한 기술, 재능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어디에 집중하냐 포커스 원이니까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들의 능력에 집중하는데 매력적이 될 수 있는 능력 매력적이 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아니면 최신 유행이죠 최신 유행에 맞추는 능력 아니면 투, 이것도 투이네 투, 투 어떤 능력이냐면 가장 최신의 장치 그죠? 가장 최신의 장치를 가지는 능력 이런데 소점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how ever, 그러나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은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아, 이거 how ever, 그러나가 아니네 양부절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아무리 능력이라는 것이 정의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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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과는 상관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능력을 정의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 정의하는 거랑 상관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when, 뭐 할 때 it, i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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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그것이 능력이지, 능력 능력이란 말이야 능력이라는 것이 유일한 디터미넌트 결정요소입니다 요소, 결정요소죠 무엇에? 개인의 가치 개인의 자신의 가치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퍼포먼스가 있어요 수행능력이라는 것이 유일한 측도가 된다 무엇에? 그 사람에 nothing else 다른 어떤 것도 take into account는 고려하는 거니까 is taken into account 수동이죠 고려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수행력만 고려되고 다른 건 고려 안되는 거야 사람을 평가할 때 상막하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대단한 사람이고 못하면 무조건 못하는 사람 못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 nothing이 사물이고 수동으로 be taken into account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뛰어난 퍼포먼스 수행능력은 의미하게 되는 거야 뭐를? 뛰어난 사람을 평균적인 수행능력은 평균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거야 너무 상막하죠 그래서 퍼포먼스만이 유일한 척도가 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행뿐만이 저의